난 써먹을 수 있지 야 그럼 짤 수리 내가 먼저 쳐야 되겠다 또 야 오늘 잘 칠 수 있나? 조심해봐요 어 그래 조심해 형아야 우리 얻어먹기만 하는 걸로 무조건 아 자 이거는 이거는 누님 악수 자 야 이제 간만에 같은 팀이네 아버지한테 이게 좋은 조합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흐흐흐흐 아 이렇게 흠 이게 이만 저 게 3명 똑같이 갔네 장아야 해저드 좋네 장아 기다려 전체 아.. 말리였는데.. 왜 그러겠어? 응.. 아 진짜 그래 집에 가까워 어.. 왼쪽이다 그럼 뭐 준비하세요 예? 예.. 예.. 고.. 고수철아 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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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이 과했어 늘려고 늘려고 했어 어? 미안 똑같나? 막장 날까 모르겠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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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 이렇게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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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셨 다 내려갔다 청하해안 20 어디갔어? 아 카트길 넘어서 이거 전교수 거고 눈이 있고 제꺼 80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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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나이스 온 와 구샷이다 잘 올라갔다 심지어 낙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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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밥 안 먹었나 왓카노 한글 안 드셨네 미역고기 소고기가 있어 하아 예 지나간다 하아 너무 귀여워 마크 왓카노 시기 태양 소속 소속 이건 그 아니라 갤만 갤만 다행히 갤만 오 잘 췄다 오 잘 췄다 오 잘 췄다 아 어 보고 있어 니 공 일로 왔는데 저 노랑궁 있어 없어 이 안절이잖아 맞지 아 여기 있다 빨간궁이지 볼빅 볼빅이가 아니죠 그러면 자 그냥 깎고 가라 저거 줘요